소스 하나 도? 오케이 이정도 블루빈님 팔로 고맙습니다 자 가죠 블루빈님 오늘 방송 인기 많네 오우 야 티티 야 잠깐만 얘 진짜 좀 돈이 있는 애네 길드 원장 아니야? 설마? 티티 자주성가 있네 아 보스잼샷 오 멋있다 티티 아... 시... 그노도 저녁이 그노도 그치 그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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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正式にうちのメンバーとして登録させてもらうよ ありがとうPTオーティサン 詳しい説明はガストンから聞いてくれ それにしても驚いたなぁ PTオーティサンはメッドマスターだなんて すげえお人だぜ 昔のアトラクターってのはな 先代が悪さの限りを尽くす暗黒街だったんだ 今8年前にボスが現れて あっという間にカタキチをした T.T. つまり今のアトラクターがあるのは すべてボスのおかげっていうわけさ カーリンってすごい人と知り合いだったんだね 昔はそんなすごい人には血とも見えなかったんだけど おい これから説明するから しっかり言ってよ あっ はいはい まずPTってのは冒険者にしか解決できないような依頼を 一手に引き受けるところだ そして難易度に応じて報酬額を決める お前たち冒険者に仕事として発注する 仕事が完了したら報酬を支払うわ その一部をビルドに収めてもらうってわね 右から左へのおいしい仕事ってわね でもそれだったら僕たちが直接依頼を受けたほうが儲かるかな みんなに儲かってるんだよ こうそこが甘いんだよな 他にもたくさんの船に付けたら あろうとしたら私たちはそれに近い部屋を貸せることがあるから これは私たちは貴方のために これが何らの貴方の民族のようなものだよ え? 皆にギリカが責任を持って引き抜けてくれるから 我たちは貴方を持ってくれるから この教会は信用が第一なんだよ お前たちにそれがあるのか 그러나, 베리트는 그것만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힘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었을 때, 아니면, 도움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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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은 꼭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独自に情報を得てどこかへ出かける場合でも必ずギルドリー届け出を出すこと 例えばお宝の噂を聞いて探しに行くとかなら この場合にはギルドリーと数秒を重ねる必要はない だが情報だけは全然に伝える 了解 じゃあ早速だがちょうどお前さん達に頼みたい仕事があるんだ この街の北西にでっかい屋敷があるの知ってるか? あれはマクドガルさんって方の屋敷でこの街で一番の商人 韓国時代だった8年前以前はヤバいことにも手を染めていたらしいが 今はマクドガルさんの一人娘がどうやら家でしたらしい 未来は娘さんを探し出してほぼすること はい、大丈夫です 大丈夫です よし、そっちの兄ちゃんもいいのか? フッ、次はパレンドテクティス1がいいのか? 2は カリングはいいなら もうちょっと自分の意志をはっきり出せよ ごめんなさい 詳しい話はマクドガルさんとも言ってみてくれ 아 여기네요 여기네 여기 아빠는 걱정군 이쪽 아니야? 마크도가의 저택 맞네요 저장 한번 합시다 딸을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히드라님 팔로 고맙습니다 왠지 얘 딸이 동료될 것 같아 아 아리스 오프닝에서 나왔던 애네요 응 다 같이 또 마주한 것になって 있잖아 뭐 말할까요? 원래의 시작은 우리와의 사사인口喧嘴가 말다툼하다가 나갔나 봐 말다툼하다가 아빠한테 화났나봐요 아 아리스 아 아리스 아 아리스 아 아리스 거의 마트에 고등어 사러 갈 때도 보디가드랑 같이 보낼 기세 어이스 야 아빠가 야 아빠가 야 뭐하는 거야 이 층에서 빨리 쫓아가면 되는데 아 아빠도 자존심이 쎄구만 아유씨 소리가 를 아 아리스 아 아리스 상황은 다이아 알 건계 아 그래 경비병 없어? 뭐.. 우는거야? 자 딸을 찾으러 가봅시다 마을 안을 찾아보자 어우 야 뭐야 여자라면 묘지에 갔을거야 왠지 여기 있을거같애 아 여기 아니라네요 그렇다면 여자라면 항구에 갔을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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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보고 있었다네요 이게 다야? 카페 한번 가볼까요? 카페에 있을거 같긴해 어 뭐야 어 뭐야 다들 금방까지 있었다네요 아.. 화났겠다 자 묘지 아 교회에 있나? 교회에 있나보다 애가 39세인가 38세로 나왔던 애죠 오프닝에서 어.. 어디서 보니깐 자 아까 얘기했다고 아.. 어디서.. 어디에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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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대부분의 불을 지킨다. 이리젠가 가끔씩 조지하게 되었다. 아, 다시 한 번에 찾아와서 아리스한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쉴 pare지 않나? 아, 내 눈이 불을 안으로. 야, 교회도 아르바이트가 있어 왠지 쟤는 머지않아 동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음, 카페 갔었고요 항구 갔었고 교회 갔었고, 묘지 갔었고요 여관, 길드, 자파상점, 무기상점 있는데요 여관으로 갑시다 마스터, 이 꼬미가 없었나요? 아, 아까 왔어요 아직 준비 중이라고 했었고, 아쉽게 되어있었나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음? 응? 아직 못 찾지 않나? 마, 마치고서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 스위스위까지 마켜봐야겠다. 이리와! 좋은武器가! 다음 해보겠소 아 본편으로 빨리 가고 싶네요 자파 상점이 그나마 마지막입니다 또 나가서? 야 안가본 데가 없는데? 아니 야 안가본 데가 없는데? 다시 묘지로 가볼까? 한구를 다시 가볼까? 아 그 이유를 안하냐 물어보니까 계속 묻다 보면 나올 것 같네요 다시 교회로 아리스는 어디있니? 어디있니? 안녕하세요 마스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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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는 안가본 길드 무기사항점 어.. 긴드로 다시 가봅니다 다시 무기상점으로 어딨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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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야 어딨는거야 어딨는거지? 어딨는거지? 다 눌러봤어요 지금 안 눌러본데가 없는데? 묘지 교회 여관 길드 자파장장 항구 다 눌러봤는데? 갈 수 있는 장소 표시하기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돼? 어디 누를 수 있는 카냐는 더있나? 턴 종료있는거 아냐? 아 여기도 이렇게 다 갈 수 있네 여관 길드 무기상점 자파삼점 교회 묘지 항구 카페러브 어? 만났다 묘지에 있네 묘지에 있을거 같다고 그랬잖아 묘지에 있을거 같다고 그랬잖아 그... 그... 그념은 이곳에 그곳이 저곳에 그곳에 이런곳에 이만 참여 이만 이만 어 파파가 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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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무산대? 카리는 진짜 슬퍼할만하지 아버지 어머니 참수되고 그나마 있었던 할아버지도 그쵸? 이거 솔직히 파미 진짜 잘못했어 파미 공주잖아요 파미 왕비가 또 왕이랑 다 죽었잖아 사형당 있잖아요 암사당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왕 역할을 했는데 좀 돌봐줘야지 애들을 애들 무슨 좋은 추억만 만들어주고 지 권력 다 갖고 어? 어? 좀 더 아고가れてたんです 自由に世界中を旅していろんなものを見れて 이유って言っても やっぱり風がないとなべていけないし 私はこの街の外を知らないし 屋敷の外すら滅多に出たことがないの それでここで街を見てたの もう少ししたら帰ります そうパパに伝えてくれませんか いいけど 君を見守るように言われてるし お願い もう少し ここに一人でいたいんです うん マクドガルの娘かい? お? ナプチ? 뭐야 ナプチダンゲス ナプチダンゲス 遅いね 大変 大変です 今はちょっとゲームが進行できるのか どうしたんですか? アリスちゃん 誘拐されちゃったです え? 詳しく話して 教会のバイトが終わって アリスちゃんを空から探そうとしたんです そうしたら アリスちゃん ハンリーさんのお居たちに きながら ヤバい えっ それはどこ? いひひひ 日本にある 物堂にある 大きなあんの コッコですね ハンリーさんの居を アリスちゃん 様々 アリスちゃん ガーストン マクドガルさんを頼むね 大丈夫 そこ 気を付けて てるの あら はい ああ 他の物だって そうしたら 腹を入れて Brad アリスちゃん あ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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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옷을 입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저럴 리가 없는데? 설마 벗기고 다른 걸 입힌 건가? 이런 변태 자식들 금방 알게 된 걸로 저거 말이야! 악인들! 나니? 다..라니? 이타이게나少女을 가둡을 줄이게 무섭루라 이어가! 이 저거는 저거는 천에 변화해달라고! 어, 뭐 떼컨지 알고 있네. 피닉스 한번 얹어드려야겠네. 어, 어, 야, 아, 야, 저 언제 데리고 갔냐? 어, 좋아. 언제 쟤 데려갔지? 싸우자. 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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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여자가 남자를 힉끄리고 숨어있는 남자가 남자를 벗고 남자를 벗고 그냥 그렇다. 우리도 잘 할 수 있겠다. 알겠어. 고마워. 아니, 뭐지? 뭐지? 그쪽! 악인들과 함께해! 굿뚜 됐다 드디어 전투다 잠깐만 그치 얘도 뭔가 하긴 할거같애 힐링 회복 좋아좋아좋아 힐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싸워 얘가 근데 바로 안죽을필이야 올라가구요 세월이 무섭네 왜이렇게 약해졌냐 카린이 좋아좋아 1밖에 안다네 아 저장이요 어 진짜 그래야겠는데 어 저기서 누우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야 잠깐만 이거 여기서 누우면 살릴수있어 이렇게밖에 안되 힐밖에 안되잖아 클낫다 클낫다 자 힐을 좀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혼자서거 다해야지 뭐 카린은 갔어요 어쩔수없어 이미 넌 들어갔어요 이미 넌 들어갔어 어 아우씨 무서워 깨어 깨어나는 약을 얻었다 아 깨어낼수도 있겠네 저기까지 갔다가 아냐 아냐 이거는 여기서 그냥 상대하는게 훨씬 나아 어 미스? 이런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후에 시 어 턴 종료하죠 아직까지는 몰라 이게 좀 게임을 스토리있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파랜드 택시스 1이 훨씬 나은 것 같아 근데 약간 이게 후반전으로 가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 후반까지 빨리 가야 돼 그니까 이리로 옮겨 가자 카린을 깨웁시다 그냥 자 어택을 넣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리스가 힐을 넣어주고 아 잠깐만 이리로 가야겠네요 힐 넣어주고 자 이리로 넘어갑니다 자 이리로 가고 여기서 깨어나는 약을 써서 카린을 깨웁니다 카린 너무 고생했어 그러면서 플레임버스트를 딱 바로 갈겨 좋아 턴을 종료합니다 자 바로 응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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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먹어주고요 자 빠른 게임 갑니다 오케이 레벨업샷 미스 좋고요 미스 좋고요 200골드 나이스요 사악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화염 데미지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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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 아냐 이동할 곳을 클릭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할까 턴 종료하면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그냥 이렇게 옆으로 가면 되나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그러네 그러네 와 이걸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어 어 얜 좀 센데 아 쟤 저거밖에 없었구만 체력이 아 잘 모르겠고 네 일곱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은 튜토리얼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파렌지텍티스2는 어 약간 나를 잡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상당히 방대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도 샜고요 약간 집중력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하진 않을게요 파렌지텍티스는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